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또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. 이들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오늘 낮 동안 매우 후텁지근했습니다. 낮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.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, 전주도 27도로 시작하겠고요.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. 서울과 춘천이 33도, 전주와 대구 35도,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는 계속되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